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4일 월요일 미국중시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지수와 섹터 현황을 살펴보고 S&P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지수는 차액실현매물취래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바우가 1.25% 하락했고요. S&P500이 1.48% 나스닥이 1.4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지수인 러셀이천도 오늘 1.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개만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0.13%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이고요. 부동산이 3.29% 유틸리티가 2.61% 산업재가 2.55% 하락하면서 모두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시스템즈입니다. 오늘 19.19%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렌즈가 6.48% 상승했고 금광 업체인 뉴몬트가 5.44% 상승했습니다. 의류 업체인 테피스트리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T,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머란, 독립에너지 탐사미 생산 업체인 아파치, 제약 및 소매 유통 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리튬 업체인 앨범 R, 그리고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이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 회낙을 살펴보면 산업재 복합기업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트가 7.5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와 카니발이 모두 6% 전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경량금속 업체인 코멧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5.85% 하락했습니다.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5.74%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5.7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용 장비 업체인 플로우 서브,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호텔 리조트 업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빅식스의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오늘 2.4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3%, 아마존닷컴이 2.16%, 알파벳이 1.51%, 페이스북이 1.54% 하락하는 등 모두 1.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유일하게 테슬라는 오늘 3.41% 상승했습니다. 중국 내 강력한 전기차 수요가 확인되었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서 폭발적인 전기차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전기차 관련 주가 급등했습니다. 리오가 9.75% 상승했고요. 캔디 테크놀로지 그룹이 6.23%, 리오토가 12.55%, 샤이펑이 2.97% 상승했습니다. 또한 워크호스 그룹이 8.29% 상승하는 등 전기차 자체 제조업체들의 조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반대로 그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퀀텀 스케이프 무려 40.8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퀀텀 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빌게이츠 그룹이 투자한 것으로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오늘까지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 6개 종목의 장마감 후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장마감 후에 0.02%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04% 하락했으며 아마존닷컴이 0.1%, 알파벳이 0.36%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0.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500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는 오늘 19.19% 상승했습니다. 산업체 복합기업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가 동사를 현금과 주식을 포함한 8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예약인데요. 인수합병은 2021년 중반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플리어 시스템즈를 인수하기로 한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S&P500조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산업체 복합기업이고요. 티커는 알파벳 3글자 T, D, Y입니다. 플리어 시스템즈의 티커는 알파벳 4글자 F, L, I, R이고요.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는 플리어 시스템즈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미지 및 센서 사업 부문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 주가 대비 무려 40%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인수한다는 사실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7.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즈는 장마감 후에 0.08% 하락했고요.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는 0.45%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이 오늘 5.89%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3글자 C, H, L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뉴욕증권거래소가 1월 7일부터 중국 3대 통신회사의 주식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예약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이날 차이나 모바일과 함께 차이나 텔레콤이 5.48% 하락했고 차이나 유니콤도 3.17%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핀 듀오듀오가 6.13% 하락했고 알리바바 그룹 홀딩도 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차이나 모바일은 장마감 후에는 0.56% 상승반전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줌 비디오 커뮤니시케이션즈가 오늘 6.72%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2글자 ZM이고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백신 접종의 지연 등으로 각국의 봉쇄 강화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신 기대감에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여행과 항공 관련주는 크게 하락했고요. 백신 관련주와 함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드는 무려 6.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6.69% 하락했고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5.74%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이 5.42% 그리고 엘레스카 항공이 5.31% 하락하는 등 여행 항공 관련주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모더나는 오늘 6.95% 상승했고요. 바이오앤테크도 5.16% 상승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역시 3.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장마감 후에는 0.05%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항공 및 방산업체인 보잉이 오늘 5.3%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투자회사인 번스타인이 최근 737맥스 운항 재개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서 동사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실제 항공기 판매와 인도는 부진한 상황이고 따라서 전망 역시 악화됨에 따라 동사의 투자회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하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도 오늘 6.19% 하락했고요. 코맷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5.85%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장마감 후에 0.06% 강부합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ETF 3개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아이쉐어즈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EWY이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9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9일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71억 3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WY는 장마감 후에도 0.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11개 섹터 중에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던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죠.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는 0.16%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XLE이고요. S&P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티릭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34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 모빌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0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드티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SIL이고요. 오늘 7.85% 상승했습니다. 커머드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주식 시장에 상장된 43개의 은 최강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0년 4월 19일 글로벌 X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4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레시어스 메탈스로 전체 비중의 18.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캐나다의 광산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0.63% 상승하면서 오늘 금, 은 가격 상승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가 오늘 전기장에서 0.66% 상승한 데 이어서 마감 후에도 4.5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페인트 및 코팅제 업체인 셔윈 윌리엄스도 2.98% 마감 후 상승했고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는 1.55% 상승했습니다. 또한 창고 전문 리치인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는 장마감 후에 1.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락이 오늘 장마감 후에 2.5% 하락했고요. 양조 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가 1.7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하모가 1.33% 하락했고 생활용품 업체인 콜게이트 팜올리브 역시 1% 조금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4일 월요일 기준 위육중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